한 번 겨뤄볼까? 몸 좀 겨뤄볼까? 반격의 시간 틈으로 파고들어 가! 받아라! 얼마만큼의 레벨을 올릴 수 있을까? 빗나갈 거겠? 전부 보양 물 터버려라! 틈으로 파고든다! 꽤 수준이 높은 적이야 빗나갈 것 같나? 틈으로 파고든다! 뿌어! 받아라! 물 터버려라! 뿌어! 뿌어! 느리군 흠, 줌으로 파고든다! 시시한 상대로군 준비 완료 훌륭한 양분이 되겠어 전부 고향 받아라 반격의 시간이다 무친 나갈 것 같나 그는 무슨 일을 하고 된다 훗 뭘 바보잖아 받아라 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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